Pi-PIT 적응...들어요 그냥 아이 착하죠 당연히 이 집 오랜... 맛집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여보세요. 화면이 안 보여. 아 천승현 전화가 가지고. 동욱이 마음대로 해봐. 혼자서. 화면이 안 보여. 요즘에. 여보세요. 야 나 화면 안 보이지? 야. 아니 형 형 잘 보여요. 보여? 네 형. 나만 안 보이지? 형 안 보여요? 어. 왜 안 보이지? 안 보여. 다시 할게요. 돌아와요. 이제 보여요. 자 여러분들과 영상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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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사는 누구시죠? 반갑습니다. 저 은평구 사는 정동훈이라고 합니다. 아 안녕하세요.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? 전화는 그쪽이 하셨는데요. 자 옥수수 삼행시 가겠습니다. 옥. 뭐 뭐라고요? 옥수수 삼행시 가겠습니다. 옥. 옥소수가 뭐예요? 옥수수. 아 옥수수. 이러면서 시간 끌지 말라고. 옥. 아냐 아냐 아냐. 아 나 진짜. 아 나 지금. 옥. 옥수수 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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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우기다. 수. 수. 수 봐. 우기다. 수. 와. 수. 실망입니다. 옥수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. 옥. 옥. 옥수로 좋네 얘. 한번 해야지. 안타깝구만. 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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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